안녕하세요. 급등TV 라일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마이크를 좀 바꿨는데 이제 아마 볼륨 문제는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 화요일 장존뉴스 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도했던 테마가 아마 오늘도 좀 강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오후 들어서 좀 나온 뉴스들이 몇 개 있어서 그것도 추후에 오늘 관심 종목 다 말한 다음에 뉴스랑 함께 다른 것들도 조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쿠팡이죠. 동방이 2연상을 갖고 그거 관련해서 어제 상한가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상한가를 갖죠. 동방, KCTC, KTH, 다시 보여드릴게요. 동방, KTCT, KTH, 한국전자홀딩스, 대형포장 이렇게 상한가를 갖습니다. 상한가를 갖는 순서대로가 위에 적힌 대로예요. 동방 같은 경우는 점상이 돼서 사실 산 사람이 없죠. 가지고 있는 사람만 정말로 보유자만 이 수익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전자홀딩스 자체는 시총이 500억밖에 안 돼요. 아마 유통 물량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한 400억, 500억 내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한 상승 그리고 좀 뒤늦게 발견이 돼서 이렇게 그 전까지는 크게 상승이 없다가 앞에 있는 매물대를 뚫고 올라간 게 한국전자홀딩스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대형포장입니다. 이렇게 대형포장 역시 갭이 엄청나게 떴는데 그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상한가를 가는 걸로 마무리를 했고요. 제가 어제 종목에는 없었지만 대형포장을 말씀드린 걸 기억하셨다면 포장지주까지 한번 도전을 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차량용 반도체가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심지어 3위인 일본의 르네사스가 지진 때문에 공단에 멈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한 번 더 그렇게 엮여서 차량용 반도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전 세계 3위인 회사가 지금 만들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SFA 반도체가 그 중에서 대장처럼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시그네틱스 시그네틱스 역시 앞에 매물대 뚫고 돌파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IA 역시 앞에 이렇게 쭉 한 5일 정도 음봉으로 조정을 봤더니 다시 자리 잡고 올라가는 모습 이 5일 동안 조정이 나올 때는 장이 안 좋아서 조금 거래량 없이 이렇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요. IA 역시 어제도 기관 상당한 수량 들어오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해성 DS는 정말 조정 예쁘게 딱 받고 20일 안착 반등 나와서 정말 예쁜 반등을 어제 보여주지 않았나 하지만 어제는 다들 동방 보느라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5일 똑같이 5일 조정 받은 다음에 바로 반등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DBI 택은 쭉 내려오고 조정 받더니 여기서 다시 이제 돌리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이 중에서는 사실 추세상으로 좀 쉬워 보이는 거는 IA IA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SFB 반도체 다만 워낙 높기 때문에 5일 선이랑 2격 너무 벌어지면 이런 거 도전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좀 좋지 않나 사실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벌써 한 10번도 넘게 올해에만 계속해서 나온 종목들이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타 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이렇게 계속 가도 된다 오래 가도 된다 하는 말은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거는 여기서 잡았다. 그럼 추세에 이어지면 그냥 들고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다음 LG폰 인수 큰손으로 러시아 고프펀드가 산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죠. 그래서 근데 심지어 이제 이번 달에 방한을 해서 LG전자 미팅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럼 LG전자 관련 주들도 조금 움직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LG전자 딱 21선에서 조정받으면서 슬쩍 턴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다만 외인과 기관의 이탈이 좀 보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가 원래는 아이폰에 그 패널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차량용 디스플레이로 전환하려고 한다. 관련해서 영상도 찍어둔 게 있었죠. 보신 분들은 왜 LG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알고 계실 거고 갖고 계시다면 벌써 뭐 한 두 배 정도 상승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LG이노텍 LG이노텍 역시 외인 기관에 조금 이탈이 있었지만 이제 모바일이 아니라 전장 부품 사업으로 이동을 하는 거에 따른 수위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이 중에서는 저는 당연히 디스플레이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다음 러시아 백신이 이제 스푸트니크죠. 국내 공장에 1억 5천만 호분을 생산해서 전량 수출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CMO를 한다는 뜻이고 CMO를 하면 어제 상한가를 갔던 이수 앱지스를 놓을 수 없고 이수 앱지스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바이넥스 역시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 이렇게 보이고 어제도 바이넥스를 좀 더 추천드렸는데 바이넥스가 좀 더 접근을 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은 LG가 이제 폴더블 아이폰을 내겠다. 그래서 LGD랑 폴더블 아이폰을 내겠다 했으니까 당연히 LG 디스플레이 여기도 엮였으니까 당연히 제가 좋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아바텍 역시 계속해서 오일선 반등 주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닉큐브 워닉큐브 같은 경우는 외인기관 양매수 들어온 종목이고 저는 아바텍은 조금 이 11선도 이격도가 너무 높아서 워닉큐브를 조금 더 선호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따로 애플카 필요 없다. 현대차에서는 아이오닉5로 와이웨이 하겠다. 뭐 이런 뉴스 전선도 기판도 구동칩도 독났다. 전도체 풍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차량용 반대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패키징 부품, SSD 컨트롤러 등등등 여기 보시면 본딩 와이어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다음에 대만에서 패키징 업체가 이런 얘기를 했었고 뒤에 보시면은 어딨지 다른 얘기도 있는데 어 여기 메인 기판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ABF 기판 공급도 부족하다. 관련주 이거 두 가지도 좀 챙겨보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이 승인됐습니다. 새벽 중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 SK케미칼이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제가 이거 관련주들은 영상 끝나고 게시판에 글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많아서 지금 다 불러드리면 받아 적기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거는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ABF 공급 관련해서는 대덕전자가 있을 것이고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도 워낙 종목이 많아서 같이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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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